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 개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개발자 아이오 인터랙티브는 최신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부살인업자 3, 바로 히트맨 3인데요. 저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유저 한글 패치라도 빨리 나와서 여러분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초강추! 이 스튜디오는 히트맨을 20년 넘게 만들고 있지만 비슷하지만 새로운, 다른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발표한 프로젝트 007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 007 역시 히트맨과 똑같이 3부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디렉터 하칸 아브락이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독창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반복했고 현재로서는 그들의 본드가 영화 속의 배우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것을 짧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마무리한 히트맨 3처럼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락에 따르면 아이오 인터랙티브는 3부작이 나올 수 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007은 아직 공식 이름이나 플랫폼이 정해진 것이 없어 3부작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공식 라이센스를 가진 제임스 본드 게임이 나온지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임스 본드 게임은 다니엘 크래그의 2012년에 007 레전드였으니까요. 팬들은 본드와 히트맨 게임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무리된 히트맨 3 3부작을 보면 아이오 인터랙티브에서 프로젝트 007을 만드는 것은 완벽해 보입니다. 잘 개발되길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반지에 제한 골름은 2019년 3월에 발표된 뒤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별로 없었고 트레일러 역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사 대달릭은 미묘한 전술적 스텔스, 주변 환경을 이용한 퍼즐, 등반 도전, 그리고 빠른 진행의 파크루 액션을 위해 촬영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이야기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어는 골름의 내부 갈등에 영향을 미쳐 스미골 또는 골름의 성격 측면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게임 플레이 상황, 대화, 애니메이션 및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월 업데이트 당시 개발사 대드릭은 2021년 후반에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S, PS4, PS5, 스위치 및 PC에서 이 게임을 출시 예정이라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대드릭과 낙공간의 출판 및 배포 계약을 발표하는 새로운 보도자료는 반지에 제한 골름이 2022년에 출시될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자 대드릭 엔터테인먼트의 반지에 제한 골름은 이제 2022년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및 PC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바이오 뮤턴트가 2021년 5월 25일에 PC, PS4, 엑스박스 1에서 출시가 된다고 알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이호환으로 차세드 콘솔에서도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유키에 따르면 전 아발란체 스튜디오의 저스코즈 시리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게임 디렉터로 근무했던 스테판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새로이 설립한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첫 데뷔작이자 얼리언 엔진 4 게임 엔진 기반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오픈홀드 무술 액션 RPG 게임입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주인공의 능력과 외모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며 가령 손톱을 길게 기르거나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로봇 다리를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캐릭터 능력 자체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적을 베고 부수고 관통할 수 있는 다양한 근접 무기에 원거리를 커버하는 총기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방어구도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을 베고 쏘는 신출규모란 액션을 이어가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탑승 장비 또한 다양합니다. 거대한 로봇부터 물속을 탐험하는 잠수함 하늘을 나는 열기구 등 다양한 탈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맨몸으로 높은 절벽으로 오르거나 벼랑 사이에서 매달린 줄을 타고 하슬하슬하게 이동하는 경험도 맛볼 수 있습니다. 게임스컴 2018에서 공개된 게임 트레일러 영상에서 마치 만화와 같은 이펙트와 디스커버리나 BBC의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것 같은 네레이션 아칸버스 시리즈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 시스템이 공개되었습니다. 발매일이 3년 동안 상당히 미루어지다가 2021년 5월 25일로 출시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021년 2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31억 달러, 순이익이 1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익은 17% 증가했고 순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분기에 서페이스, 엑스박스 및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가 인상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이번에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PC 시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2020년 동안 약 3억 대의 장치가 출하되었습니다.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배우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계속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엑스박스 시리즈 S 콘솔 판매의 1분기입니다. 둘 다 분기말 11월 10일에 데뷔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콘솔 덕분에 하드웨어 매출이 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박스 콘텐츠 및 서비스 수익도 작년과 같은 분기에 비해 40% 증가했습니다. 게임은 2020년 내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유행기간 동안 엑스박스 게임 패스 및 엑스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게임 수익이 51% 증가했으며 1분기 동안 5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FO 에이미 후드는 회사가 다음 분기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콘솔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예상하지만 공급은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게임 산업 분석가 다니엘 아마드는 트윗을 통해 게임 패스 가입자는 현재 1,800만명이고 삼자 콘텐츠로 20억 달러, 자사 콘텐츠로 15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공급이 최소한 이번 분기 말까지는 계속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전에 엑스박스가 베데스다를 7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번 분기에 순이익만 2의 2배에 달하는 155억 달러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사의 콘텐츠보다는 삼자 콘텐츠의 수익이 더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자사의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지금 완성도 높은 게임이 하루빨리 엑스박스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잘 팔릴텐데. 다음 닌텐도 스위치의 본체 라인업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스위치 프로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추가된 본체는 스위치 프로가 아닌 스위치 모넌 스페셜입니다. 본체 뒷면, 독, 얼굴, 조이콘에 특별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본체 세트와 추가 컨텐츠 몬스터 헌터 라이즈 디럭스 키트 다운로드 코드가 세트로 된 상품입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본편도 본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체 세트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 사양의 특별한 디자인 닌텐도 스위치 본체, 뒷면, 독, 얼굴, 조이콘 양면의 본작의 메인 개물 마가이 마가도와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세계관을 표현한 아이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은 단독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넌 스페셜 닌텐도 스위치는 아쉽게도 일본에서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주나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런 관련 소식이 없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몬스터 헌터 라이즈 스페셜 에디션 및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은 2021년 2월 27일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PS5는 전세계적으로 아직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PS5를 사서 되팔면서 돈을 남기는 일명 되팔러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PS5에 재고가 준비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생각한 것보다 적어 판매가 순식간에 끝났고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되팔러들이 일반 소비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구하기 힘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대신 구입해주는 회사가 개발자를 통해 판매 전에 미리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주고 그 링크를 디스코드를 통해 돈을 낸 가입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되팔러들은 그 링크를 통해 판매 하루 전에 PS5를 미리 주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알 수 있는 건 PS5의 새로운 물량이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팔러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아... 어떻게 안되겠니?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이 공식 모딩 지원 툴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딩 툴은 플레이어가 플레이 경험 향상이나 편의를 위해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간단히 외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구현되지 않은 내용을 구현되게 만들 수도 있고 전에 없었던 다른 게임 방식을 추가해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새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게임 리소스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모드를 통해 가능했던 3인칭 시점 플레이나 스토리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모드를 통해 최근에 스카이림의 텍스처를 바꾼다거나 스카이림을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려버리는 등 많은 것들이 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이버펑크의 모딩 툴은 게임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 이 모딩 툴 역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까지도 유저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이버펑크의 재미있는 모드가 많이 기대되는 동시에 유저들이 직접 찾아 고치는 오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한 이 모딩 툴로 인해 이미 미주에서는 반값에 팔리고 있는 사이버펑크가 다시 판매에 탄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크제크제크기야 제크제크제크ESS 제크제크제크kiye크